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무더위에 잘 지내고 있으신가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과 장마철이 왔네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그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600명 돌파 감사 인사 겸 겸사겸사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거든요 너무 600명 돌파를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구독자 분들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응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덕분에 이렇게 600명까지 온 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메시지 정말 마음씨가 너무 감사한 우리 구독자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잘해 온 거 같아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어머니 영상 음식이랑 같이 먹는 걸 보면은 어머니 밥 양이 좀 줄었다 라고 하시는 댓글이 좀 있어요 뭐 일부러 어머니한테 밥을 많이 적게 주냐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왜 밥 양이 줄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실까 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거든요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보건소 가서 검사를 좀 받았어요 받았는데 과체중에 체지방은 비만이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구요 과체중과 비만이 있으시다 그래서 음식 조절이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용지가 나왔고 서류가 나왔고 그래서 어머니 음식 조절을 좀 식단을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 해서 최대한 뭔가 좀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야채나 단백질 뭐 생선 뭐 이런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뭔가 좀 어머니의 식단 조절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지금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있으시지 않게 제가 이런 것도 미리미리 영상에 미리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죄송하네요 제가 좀 저도 지금도 아직도 몸이 그렇게 좋진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를 같이 지내면서 어머니랑 같이 뭔가 생활하고 저도 저의 그 생활을 뭔가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다는 것은 또 핑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리저리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 한편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오해가 있을까봐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죄송하고요 항상 어머니 건강과 저의 건강을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저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름 이번 여름도 너무 더운데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아프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 분들 본인과 구독자 분들의 가족분들 그리고 구독자 분들을 사랑하는 모든 지인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